안녕하세요. 유니테스트 매수가 25,850원, 비중 20%입니다. 추가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손절할까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유니테스트 반도체 장비주로 이제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현재가 22,65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중순쯤에 한 2만원 선 초반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좀 지지를 받고 나서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청자님 매수가에 비해서는 지금 손실 중이신데 전문가님 유니테스트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손절을 고민해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태양 전지에 대해서 기술을 좀 개발해서 작년 하반기 3분기 이후부터 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신재생 섹터 전반적으로 이러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쨌든 미국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정보가 바뀐 만큼 투자에 대한 혹은 예산 집행에 대해서 다시금 실질적으로 얼만큼 수주를 하고 발주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섹터들이 움직임을 다시금 반등세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고민이다 싶으시면 지금 매수가를 20% 비중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보다는 좀 더 기다리시면서 그대로 그 비중 그대로 좀 기다리시면서 반등세로 좀 기다려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섹터나 산업군 전반적으로 크게 재료가 소멸됐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작년 미국 대선 이후에는 재료가 다소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반적으로 섹터가 막 주저앉거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지금 한 3, 4개월간 횡보하는 이러한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주가 나거나 혹은 또 호재가 나온다면 여기서부터는 다시금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또 그렇다고 해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비중 확대해서 추가 매수보다는 그대로 오히려 홀딩을 하시고 기다려 보시는 게 다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테스트는 태양광 장비 업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미국에서 다시 관련 투자 소식이 나왔죠. 다시 한번 모멘텀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 가능성 있다는 분석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하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 전자재료 매수가 5만원 비중 10%입니다. 추가 매수에서 단가를 좀 낮춰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산다면 얼마에 들어가야 좋을까요?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대주 전자재료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죠. 그중에서도 소재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올해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동반 하락세 좀 보이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의 3만 5천원 선 부근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폭스바겐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대주 전자재료는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MLCC라는 요구와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소재로서 많이 사용되는 MLCC 부분이고 MLCC 수요가 너무 크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공급 부족 상태에 이뤄서 그와 된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거든요. 동서에서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지금 전반적으로 폭스바겐도 그렇고 그 전에 테슬라도 아무래도 기술주 하락에 따른 동반 약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왔거든요. 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다시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걸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3만 5천원 이하 3만원에서 3만 5천원 사이에서 그나마 좀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쨌든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평균 매수가를 낮춰서 조금 더 길게 보유하더라도 반등이 있을 때 빠르게 수익을 전환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반등을 보였을 때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지금 상태에서는 기다려 보셨다가 수익 전환 되시면 좀 정리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다시금 하락을 해서 조정을 보인다면 추가 매수는 그 이하에서 좀 하시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수익권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드렸고요. 주가가 하락하게 돼서 3만 5천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 3만원에서 3만 5천원 정도 그 부근대에서 고려해보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8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매수가 2,700원의 비중 30%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급락하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종목 괜찮을까요? 꼭 좀 봐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제이준 코스메틱이 17%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생님 많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지연됐다? 좀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이 소식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문가는 제이준 코스메틱은 안 그래도 주가가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또 급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3월 달 들어서부터 감사 의견, 감사 보고서 이런 것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안정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감사 의견 보고서가 만약에 지연이 됐다. 이런 것은 혹시나 또 다른 악재가 또 돌발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매 심리가 좀 강화가 되고요. 투매 현상이 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오늘 같이 급락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그 지연됐다는 소식 등으로 인해서 급락하는 경우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그 감사 보고서는 그러한 회계사들을 뭐 그런 회사들이 감사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향후 다시금 만약에 정상적으로 제출됐고 비적정이 아닌 적정으로서 제출이 된다면 다시금 이러한 하락폭은 반등으로서 만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비적성성이 나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그 감사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아직 모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재무 상태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이 되는 이러한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끝까지 끌고 가시기 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반등세가 보인다 싶으면 혹은 감사 의견 제출까지 기다리기 너무 겁이 난다. 리스크가 크다 싶으시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낫고요. 아니다. 좀 이렇게 감사 의견 보고서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싶으면 그때 정상적으로 적정으로 제출이 된다고 가정하에 보면 반등세에서 오히려 탈출하시는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감사 보고서 제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 의견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불확실성이 좀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는 전략은 추천드리지 않았고요. 감사 결과가 중요한데 이 결과를 좀 확인해 보시고 그 전에 지금 좀 미리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단기 반등 나왔을 때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어떤 뉴스들 나오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톡스택 매수값 15,300원 비중 5%인데요. 지금 마이너스 35% 손실 중입니다. 오늘 손절하고 싶은데 3개월 안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바이오톡스택은 임상시험 수타 기업인데 작년 11월쯤에 굉장히 한 차례 급등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2,35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4개월간은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현재가 만 1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임상시험 수타 기업들에 대한 전망은 좀 좋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한 3개월까지는 전망 보고 기다릴 가능성도 있으신 것 같은데 손절을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네 아무래도 좀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올 1월부터는 계속적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거기에 따른 기대감에서 올랐던 것들은 당연히 다시금 매물들이 출혈 된다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드린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는 2,3개월 동안은 투자보다는 관망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이오톡스택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2대주주로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고요. 지난 11월 달에도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대한 관련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손절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차라리 2,3개월 전에 이렇게 좀 질문을 하셨으면 보유해라 손절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은 어쨌든 다 이렇게 좀 지나왔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시 바이오 섹터가 강세가 돌아서면 당연히 강세를 보이겠지만 그 전까지는 크게 방향성을 잡지 않고 오히려 등락을 보이면서 행보 가능성도 있고요. 오히려 또 다시 호재나 이러한 셀트리온이 다시금 치료제 개발했거나 혹은 또 위탁 생산에 대한 호재 소식이 있으면 강한 반등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차라리 3개월 더 지켜보시고 그때 판단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톡스택 지금 손절하시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추가로 더 차익시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손절을 고민하시기보다는 3개월 정도 좀 바이오 흐름과 함께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천천히 세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DC 매수가 2만 5천 3백원 비중 18%입니다. 4년간 보유 중인데 워낙 많이 떨어져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4년 동안 보유를 하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고 중간에는 계속 수익권인 적이 있으셨지만 그때는 매도를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재가는 만원 초반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현재가 1만 1,3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HDC 현대산업 개발이 좀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전문가님 HDC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대해서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의 큰 흐름을 보여왔었거든요. 하지만 자회사나 실적 양조에 대해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또다시 경기 민감주로서 수급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하셔도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가 2만 5천 원이기 때문에 비중이 18%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지금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매수평단을 좀 낮춰 놓으시고 하시면 좀 반등세 이어가면서 강세 다시금 경기 민감주로 이어지면서 수익 전환이 좀 더 빠른 시기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민감주 반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HDC 같은 경우에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고요. 현재 구간에서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일제약 매수가 1만 9천 8백 원 비중 24%입니다. 욕심 때문에 매도 시기를 놓쳤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꼭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신일제약은 작년 7월 달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 당시에는 1만 원 이하였던 주가가 여러 번 상한가까지 가면서 5만 6천 원까지 고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에는 하락세 차액실험 매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1만 9천 8백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 당시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작년 11월쯤 이때쯤에도 한 번 매수 타이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매도 시기를 놓쳤다고 하시네요. 오늘은 현재가 1만 4천 5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신일제약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덱사메타손 관련주였죠. 덱사메타손이 아무래도 코로나 치료제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왔는데 신풍 제재하고 동시에 동사가 거의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작년 거의 3분기부터 여름부터도 엄청나게 크게 급등을 보여왔는데 계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깝지만 차액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상으로 봐도 이렇게 지금 강세 보였던 급등세 있죠. 이런 거는 당연히 기대감, 호재에 따라서 기대감이 집중이 되면서 급등을 보여왔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치료제 개발에서 치료제들이 오히려 매출이 일으켜서 정말로 기대에 부응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러면 주가의 상승세는 이어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계속적으로 치료제에 대해서 언제 나올지도 아직도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실적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아무래도 기대감들에 따른 상승분은 다 반납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고 좀 아쉽지만 어렵지만 차라리 지금 분이라든지 차라리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손절을 하시면서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점 낮아지고 있고 차액실험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요.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69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49,200원에 매수해서 비중 20%로 보유 중입니다. 거의 2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수익 중인데 매도를 해야 할지 조금 더 갖고 있어도 되면 얼마까지 봐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위메이드 지난주 말부터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양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수익권에 올라서신 것 같은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같이 많이 올랐고 웹젠과 동시에 중국 판호 발급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 하반기에는 미래의 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위메이드 매도를 지금 고민을 해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경험하기로는 2년 투자하셨다고 하시니까 중장기로 좀 많이 보시고 하셔도 좀 무난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한안영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판호 발급 등이 좀 많이 지연됐었고 또 중국 매출에 대해서 기대보다 좀 많이 뒤처진 이러한 섹터가 바로 게임 섹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실적이나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오는 만큼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를 고민하신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오래 보유했으면 수익권일 때 좀 정리하는 게 보다 좀 더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분별을 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섰을 때 재투자하는 게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 5만원, 5만 5천원, 5만 2천원, 5만 4천원 이 부근에서 차라리 목표가를 잡으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중장기로 좀 몇 개월이건 몇 년이건 더 기다릴 수 있다고 하시면 충분히 더 바라보시면서 목표가를 더 높게 설정하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2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굴곡이 깊었고 굉장히 깊은 하락까지 하고 나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뭐 정상적으로 객관적인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단기적으로 설정하시면 5만 2천원에서 4천원 사이 부근으로 좀 설정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6만원까지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6만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긴 하지만 2년 정도 오래 보유하신 만큼 일단 좀 매도 전략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5만 2천원에서 5만 4천원 정도로 목표가 설정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전략으로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도 이렇게 유튜브와 문자로 여러 가지 종목 고민들 상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열심히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더 자유로운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상담인데요. 두산 인프라 코어 매수가 1만 300원 비중 10%입니다. 원래 50%였는데 어제 40% 매도하고 10% 남았습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지 진단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이제 종목 키워드로 제시해드렸던 종목이죠. 어제 이제 고가가 어제 단기 고점이 1만 200원이었는데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40%를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나머지 이 10% 비중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어제 매도를 하셨다니까 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왕 하실 거 다 하셨으면 더 오늘 같은 또 걱정을 다시금 만드실 텐데 아무래도 단기적인 호재로 인해서 좀 급상승한 어제 흐름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강세가 좀 이어졌으면 다행일 텐데요. 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좀 오르락내락 보이면서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하락부는 자체를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그대로 뭐 가져가셔도 나쁘진 않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 다시금 또 오래 눌려서 오래 기다리고 이걸 못하겠다 하시면 짧게 그냥 손절가를 5%나 이렇게 좀 짧게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좀 그나마 좀 이렇게 유동적인 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처럼 좀 오랜 기간 6개월 정도 투자하신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했을 때 따라 들어가는 이렇게 매수해버리는 이렇게 매매 전략을 했기 때문에 결국 수익은 솔직히 많이 볼 수 없고 본전으로 나오기에 급급한 투자 매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차라리 짧게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던가 아니면 좀 오래 눌렸을 때 다시금 8,000원대로 좀 내려오거나 혹은 이렇게 지켜봤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좀 늘려놓고 이러한 앞으로의 또 다른 지금 같은 호재성으로 인해서 기업의 모멘텀이 좀 살아났을 때 이렇게 다시금 수익 실현하는 매매 전략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투자 판단을 좀 가지시고 전략을 세우시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절가를 짧게 잡고 설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좀 중장기적으로 더 보겠다 이 모멘텀을 쭉 지켜보면서 합병 이후까지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것은 충분히 나쁘지 않고 좀 기다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인 호재가 나와서 급등 이후 조정도 역시 크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 보셨을 경우에는 손절가를 짧게 잡고 대응해보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장기적으로도 보유가 가능한데 좀 평균한가를 낮춰놓는 전략이 어떨까 하는 의견 함께 드렸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노텍 매수가 2,500원, 비중 20%입니다. 매수하고 나서 계속 내리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자, 세노텍은 히토류 관련주로 히토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위중 관계가 중요한 이슈죠. 지난달 말쯤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배제하고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한 차례 급등이 있었고 또 최근에 있었던 미중 고위급 회담이 또 별로 좋지 않게 진행이 됐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3%가량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500원 아무래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세노텍 손절을 고민해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좀 지금 단기적인 히토류 관련주 미중 관계의 이러한 마찰로 인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사도 마찬가지로 광물들을 좀 분쇄하는 세라믹 비드를 좀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로서 부각이 됐었고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차이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2,200원, 300원 부근에서 좀 지지 라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나온다 싶으면 2,400원, 500원 사이에서 정리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도 저항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게 2,330원, 21선, 2평선을 기반으로 해서 또 매물 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200원 선이 지지 라인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 반등 나왔을 때는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지스 매수가 4,330원, 비중 10%인데요. 저평가된 종목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계속 내려가네요. 추가 매수해야 할지 손절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2월 19일에 5,450원까지 고점을 세웠고요. 그 이후에는 좀 하락세 다시 한번 나오면서 오늘 현재가 3,75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인터지스 추가 매수할지 손절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시고 또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는 동국재강그룹 이런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항망 관련해서 물류나 컨테이너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주가에 움직이는 것은 정치 테마주, 대선 테마주로서 크게 작용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예전부터 되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강세를 보인 것도 아무래도 이재명 지지율에 따라서 이 회사의 주가도 크게 오르락내리락하는 대선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대선은 1년 기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맥주로서 지금 동사가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인맥주들의 강세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라는 재료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1년이든 그 사이에서는 다시금 강세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순절보다는 좀 하락폭이 크더라도 기다리고 있었다가 오히려 반등, 또 강한 반등세 오면 그때 차라리 수익 실현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지스는 정치인 테마주로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움직임을 많이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해 보셨다가 강한 반등 나와서 수익권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매도를 해보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매수가 12만 9천원, 비중 5%입니다.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소외된 종목 위주로 사고 있어요. 이 종목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얼마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식품주로 움직임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 중 하나죠. 일단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오늘 현질가 12만 8천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일단 비중 5%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전망은 좀 좋은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님, 오리온 추가 매수 어디쯤에서 하면 좋을까요?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코파이로서 많이 유명한 회사고 중국에서도 초코파이가 크게 흥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기업 가치도 재부각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신다면 12만원 이렇게 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11만 5천원 이 부분까지 보시면서 12만원, 11만 5천원 이 사이에서 모아가셔도 충분히 나쁘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매수한 가격도 그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이어가시면서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경기 민감주나 혹은 또 식품의 원재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농사에도 매출도 실적도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리온 실적 모멘텀 탄탄하고 앞으로 전망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11만 5천원에서 12만원 정도로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추가 매수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 매수가 1,620원 비중 20%인데요. 주가가 최근에 매수가 부근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대원전선은 국내 자동차 전선 시장 1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다가 전선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재가 1,555원 기록하고 있는데 매수가는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대원전선은 추가 매수 역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추세나 자동차 산업이 다시금 좋아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도 상승 모멘텀을 좀 이어가면 당연히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겠죠. 지금같이 추세를 보거나 혹은 회사에 대해서 업황을 봐서 혹은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지금 투자했다기 보다는 단계 급등에 따라서 지금 투자하신 것 같아요. 매수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까지 고려하신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굳이 지금같이 5%, 10%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미 높게 매수한 만큼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하셔서 이런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300원대에서 내려온다면 그때 추매를 고려하시고요. 그게 좀 아니다. 지금 상황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려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을 보였을 때 수익 전환 시에 좀 매도하시고 다시 추후에 좀 저점에서 다시금 진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게 투자 판단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은 손해님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라서 주가 흐름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하락해서 1,300원 선까지 내려오게 됐을 때는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서 수익권으로 올라오면 매도를 하시고 아래에서 다시 진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 흐름 잘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018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프로스테믹스 매수가 4,150원 비중 15%인데 올라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손절을 해야 할지 조금 더 묵혀둬야 할지 궁금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문자까지 따뜻하게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프로스테믹스는 역시 제약 바이오 주죠. 그리고 최근에는 화장품 사업 진출 소식도 있었던 것 같은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5,000원 선 이상까지 터치를 했다가 조정받으면서 오늘장 3,400원 선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4,000원 선 초반대에서 살짝 횡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프로스테믹스는 손절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봤더라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여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음대시비를 이러한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러한 재료들이 좀 소진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다시 반등세가 올 수 있는 재료는 화장품으로 인해서 줄기세포,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약간 탈모약에 대해서 이 회사는 좀 개발하고 그거에 따라서 좀 분류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약세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손절을 좀 고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차익 매물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매물 때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차라리 3,300원 이렇게 좀 설정하시고 여기가 지지가 된다 하면 좀 기다려 보시고 지지가 안 되고 또 이탈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프로스티믹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요. 또 이 하락 추세에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손절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손절가 3,30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190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V1텍 매수가 1만 2,800원 비중 35%입니다. 전환사체 발생 발표 이후 계속 하락인데요. 또 다른 악재가 있는 건지 아님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서요. 제발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V1텍은 반도체 OLED 장비주로 작년 10월달부터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상승세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등락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달 초에 전환사체 발행 소식을 공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현재가 1만 55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V1텍은 다른 악재가 또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주가 하락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V1텍 같은 경우에는 OLED 장비도 관련주로서도 분류가 됐고요. 또 2차 전지 장비로서도 시장에서 분류가 돼서 작년 하반기 올 1월까지는 좀 강세가 2차 전지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면서 동사도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2차 전지에 전반적으로 악재가 나오고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같이 장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좀 수주가 있어서 실적이 크게 후재가 나올 때마다 좀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그게 아니면 이렇게 좀 주가의 큰 움직임 없이 야금야금야금 이렇게 매물이 좀 나오는 이러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매수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손절하기에는 다소 좀 늦으신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좀 더 기다려 보시면서 다시금 섹터가 전환될 때 몇 개월이 걸릴 수 있겠지만 섹터가 전환될 때 다시금 강세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바로 또 2차 전지 관련 주들이고 섹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손절 고민을 하신다면 지금 가격보다는 반등이 왔던 1만 1,300원, 1만 1,500원 이 부근까지 반등이 온다면 그때 좀 손절을 하시거나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손절하기엔 다소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유해 보신 다음에 1만 1,500원 선 부근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손절 또는 비중 축소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682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매수가 1만 8,900원, 비중 40%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매수를 했는데 괜찮을까요? 지금도 수익권에 올라와 있는데 매도 시점도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LG 디스플레이 61선 부근에서 반등 나오면서 오늘 2%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매도 시점 얼마 정도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OLED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대형 TV에 관련해서는 동사의 시장 점유가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하셨다 하시면 충분히 좀 더 이어가시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목표 효과를 좀 더 적겠다 하시면 기노브로 봤을 때는 충분히 2만 5천원 이상, 3만원 가까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만 5천원 이렇게 설정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 고점 부근이 아무래도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거기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더 크게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금 쉬어갈지는 그때 가서 좀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서 목표가를 설정하셨다 하시면 3만원까지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면서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